다음 주말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중국산 다양한 용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용품에는 중검성들이 범벅이라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메이크업 도구에서부터 콘택트 렌즈와 할로윈 의상까지 다양한 할로윈 용품들의 안전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찰스 슈마 연방 상원의원은 페이스 페인팅 용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산 제품 대부분이 납과 크롬과 같은 강력한 독성 물질을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장용어로 의사 처방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는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비영리단체가 조사한 10개 할로윈 메이크업 제품 모두에서 납을 비롯한 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할로윈 제품들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